자 6번입니다. 가의 대화 내용이 나의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이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작문 지문 볼 때 화작이랑 작문 지문 이렇게 같이 나와 이런 복합 지문 볼 때 웬만한 것들은 그냥 지문 안 보고 체크를 하는데 저도 이거 봤습니다. 지문 확인하고 풀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세세한 부분들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세한 부분이 나올 때에는 지문 후반부를 보세요 항상. 제가 보시면은 가에서 학생이가 홍보수단 선택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그죠? SNS가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기 용이하다. SNS 본 것 같아. 가에서 학생이가 가치참여 펀딩의 정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가치펀딩과 가치참여 펀딩의 의미를 비교. 그죠? 정의해줬죠? 비교해가지고 자 가에서 학생이가 가치참여 펀딩 자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자 나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 경험에 대한 만족감 그죠? 가치 공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에서 언급된 게 나에 나오면 걔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가에서 학생 3위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회의를 통해 그죠? 지역화천 쓰레기 줍기라는 주제로 결정되었다. 오 그래요. 있었어요. 주제 선정하는 거. 자 가에서 학생 3위 참가자의 제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환경보호 외에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요구가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이것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 있었어요. 다 선지를 봤을 때 다 맞는 말 같아. 어디였냐면은 환경보호 외에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대한 요구. 나에는 있었는데 가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보시면은 한 가지 주제에 봉사활동만 있는 것이 아쉬웠다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라고 했어.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보호 외가 아니고 가에서 언급한 거는. 그래서 자 가에서는 환경보호 외의 거를 언급했다면은 나에서는 환경보호 외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가의 내용과 가에서 학생 3위 얘기한 내용과 나에서 지금 언급된 내용이 어때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린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문 초반부가 아니고 지문 후반부부터 보세요. 웬만하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었고요.